내 맨 빠져야 돼! 와! 이게 뭐야! 둘 셋! 안녕하세요 CS입니다! 아이고 이런 걸 다 준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이대로 싸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거 보따리 싸서 이렇게. 어? 괜찮다. 이거 맛있는데, 이거.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나라별로 살짝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피디님이 할 말 있다고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다요. 다. 그래도 한 번. 다 가시면 돼요. 아, 멋있다. 이거 연습생 때 많이 먹었어요. 전 거의 다 먹었어요. 근데 쏜 언니 지금 집에, 쏜 언니 집에 가방이 있어요. 있어, 이거 집에. 내가 아주 좋아하는 과자지. 어? 저야! 저야! 지금 당장 시작해도 돼요? 일단 처음에 좀 못하는 척하고. 잘, 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친구는. 저는 태국어를 조금 배웠는데. 태국 좋아하잖아요. 아직 해보지 못했거든요? 오늘 여기서 첫 공개를 할 건데. 최초 공개! 제 생각에는 승희 언니는 필리핀어 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이, 필리핀. 혀 잘 쓰는. I love you, 필리핀. 어, 역시. 이거 아니야? 필리핀 쪽이 아닌 것 같은데. 알겠어요. 태국 팀이 될 분들에게, 태국어는 이거만 신경 쓰면 잘 할 수 있다. 솔직히 나한테 팁 줘라. 어, 근데 저는 우리 멤버들 걱정 안 하는 게, 우리 멤버들 태국어 되게 잘해요. 저희가 태국 팬 미팅 뭐, 그런 행사를 갔었는데. 제가 한 번 알려줬더니. 다들 되게 막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없습니다. 팀를 안 줘도 될 것 같. 고쿵까. 카쿵카, 피 선. 피 선. 자, 그러면 바로 팀을 한 번 발표를 해 보겠습니다. 아, 이미 남았다. 아, 남아져 있구나. 해발 태국 팀들아야 просто.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아. 태국 팀. 오오, 태국을 배우네? 어머. 아 좋겠다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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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먹는 거 아니야? 태국사랑 태국어 뭐야? 없을까 필립? 성공하시면 드시는 거고요 다 넣으세요 너 먼저 된다 그래도 죄송해요 3개 이상 틀리면 이 앞에 음식을 못 드시는 아 우리 못 먹겠다 유순이 못 하잖아요 근데 고 아르카초라 고기 부분 다 영어라 어? 모르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모르니까 일단 마셔두자 자연스럽게 하나 챙겨둘 유진님만 그럼 마지막으로 각오 한 번 각오 미안해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제대로 자극했다 지금 우리 먼저지? 어어 필리콥터 헬리콥터 제가 맥켈라니스 워라 체크 리얼라틴 롤라피 쟨 내가 형님 형님 저희 동화 뭐야 나 눈 안 보여 나 눈 안 보여 야 얘 뭐야 너 너 내 눈이 내 눈이 내 눈이 올라온다 나 이 눈이 나 어떻게 불러야 돼요? 그거에 대한 과거 박자를 못 하겠어요. 뭐야 이거? 잠빼낙 빈 잠빼낙 빈 아니 잠시만요 그게 박자가 이거 아니야? 잠빼낙 빈 아 헬리콥터 잠빼낙 빈 아 장면 낙비 아 그 우우 뺏고 유진이 생각보다 잘해? 생각보다라니 유진이는 이왕불구하던데요 옆에서 봤습니다 야 이러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아 솔직히 저 팀이지만 저 할 말 있어요 자꾸 은빈이가 마이크를 뺏어가는 걸 여기까지 가가지고 막 눈이 안 보여가지고 락커 같아요 오 개인 마이크 된마 된마 아 이게 뭐라고 떨리면 아 고아 헬리콥터 And I make all a noise But I take up 비수근 헬리콥터 야 라틴 무한 라틴 지레 매 매 매 난 그려내 내 내 작은 호기심부터 시작한 내 극속에 누구나 아는 건 없어 틀리언크와 달라야 주사수 마크 차파이 잡힌 마시 크랑쿰 라이 투지완 양 발음은 봐라 와우 아멘에서 더 자유롭게 떠나는 천안강이 파이든 파 사이게 차게 볼 찐 스티더 남아 왈랑 시누만 위바 키스 다닌다 아 스태이 아 귀여워 처음 느낀 낯선 기류 끝에 내 심장은 온통 네 봐 썸빈 순이 큰 통화티 송사의 악루 음악 와우 배는 토크 야크 토크 오 뭐야 동두가 연극 동굴 뒤댓한 랍랍랍 멀리 반짝인 샤인 물러점내진 싸인 많이 두고 미희만만봅 I go up 헬리콥터 Then I make Hello noise where the take off 운영하자 헬리콥터 This is to go 가야 빌러또 내게 몰아치 바람 쏘 DANGER 짧은 지향을 널 믿어 Helicopter 헬리콥터 Never give up I'm a pilot Go out of control Time for control 양꽃바두 Go out of control Out of control 양꽃떡고 어제보다만 세상 너머로 릴리받을까 이제 있어 엘레오라 I go up in the sky 뛰어넘 마다니 시공단 이 순간을 위해나 모든 걸 바꿔 내 말랑 구양불라 수다플레와 강 국한 문항 뚱구 사자 빈다 이쪽은 좋아달라 각오에서 탑 I dig around 차가워진 비바람 So easy 총을 라이티 귀환 샷다티 정달단티 명령 잘해 Yeah 수다비 사쿠로 사칸 느낌 오 느낌이 오 순간을 노려 나연하길 헬리콥터 다문이라 다가이필라 다했다 Here we go, here we go, now La Pana, La Pana, now I go up, helicopter Then I make out the noise for the takeoff I go up, helicopter Never give up, whoo-whoo-whoo-whoo Make a pilot No, don't leave a tank, no more danger You look at it, you can't take it, rise up Helicopter, you're not in I'm not in I can't do the film for the takeoff I'm not sure what I'm doing I'm not sure what I'm doing I'm not sure what I'm doing But you guys are so good But why are you so good? That's right I can't do it because of the video It's right I can't do it We did not have a lot of mistakes We did not have a lot of mistakes We did not have a lot of mistakes But it's not that No, you don't have a lot of mistakes We're not wrong It was horrible I was horrible to you But it was really funny My face is almost like 아 거의.. 아 똑같네요 그래서 나도 못 봤어 내가 샌대 아 죄송해요 꼴찌요 저희 열심히 했으니까 만족합니다 승현이도 잘하더라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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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둘한테 태호가 돌리는 거 너무 신기했어 오히려 내가 아예 안 나왔어 난 다루어 놓았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일단 공동 1등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등 있겠지 감사합니다 미안해 나 아니야? 누구님 편이야 근데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1등이고 자 들어봅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오늘 오늘 예능의 씬 내렸네 마이너스 3인데 어 네 네 쏘님이 네 쏘님이 태국어로 해서 아 아 아 태국인 이랬네 이랬네 역시 게임 잘할 실시 와 똥냥꾼 와 맛있어 어? 어? 외국 외국 되게 잘하는데? 와 향기가 아주 좋아 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런 향 고소 넣어서 먹고 싶다 고소 넣어서 먹고 싶다 뭐 할까요? 어? 매워 안 매울 줄 알았는데 매워 안 매울 줄 알았는데 매워 와 어 죄송해요 마이크 내려주세요 승현이 형 정말 참하죠 언니 아 진짜 웃겨 와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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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es 음 음 음 Taikok밥 냄새 같은 뭔가 따뜻한 맛이나 O 이렇게 태국 가면 소아님이나 어머니가 음식 Perform matter or 둘 신경을 아니 태국에서 먹었을 때랑 비교해서 고양이 마시 bol Ot truth Lie segur Stew 티볶 Goo 여러분 이거 죄송합니다. 제조사께 다시 말씀드리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적당하죠? 맛있어요. 맛있어? 응. 이 과자 맛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먹기만 해도 진짜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먹을 수 있어요? 맛있다. 감동으로 혹시 맛있다라든가 이런 거 호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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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호호색. 호호색. 호메. 맛있다면 알로이. 근데 너무 맛있으면 막 붙이거든요? 알로이 막. 알로이 막. 알로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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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배불러 말잖아 배불러. 임. 근데 너무 배부르면 또 임 막. 막. 맞아. 자 이제 먹방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어 왜요? 왜 이렇게 해만요. 잠시만요. 에이. 주는 것도 가져가는 것도 왜 다 마음대로인가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사말 이외의 말들을 해볼 기회가 사실 많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노래를 또 영어 말고 딱 이렇게 막 바꿔본 적이 처음이어서 팬분들이랑 이제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태국어를 조금 더 배웠어요. 음. 어 낙비. 야. 락핑. never give up. 단 자는 나. 배는. 는. 낙비는 팔럿. 오우. 오우. 야 너 천재다. 오우. 오우. 채널 놀래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 CS 영상 보러 가요 보러 가자